안녕하세요. 최근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반 100살 5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인생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라는 노래 말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더라고요. 가끔은 슬픈 일도 있지만, 가끔은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은 일도 일어나니 말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도 눈물 나는, 살면서 다시는 느끼지 못할 기적을 경험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무척이나 밝은 성격을 지닌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셨던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절 낳으셨고, 하나뿐인 자식이었던 저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놀아주셨어요. 가끔 앨범을 열어보면 제가 웃고 있지 않은 사진이 한 장도 없을 정도로 웃음꽃이 만발한 유년기를 보냈었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신 편이었기에, 가끔 저랑 놀아주시다 어머니께 등판을 맞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아야! 여보! 나 같은 게 손바닥 자국도 안 깼어. 살살해 살살. 그렇게 애를 안 꿔서 빙글빙글 도면 안 어지러워? 아우, 보는 사람도 멀미가 날 정도인데. 진숙이 토하겠어. 적당히 해. 아 왜? 우리 진숙이는 재밌다는데. 진숙아,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아빠 그만할까? 아니, 아니. 엄청 재밌어. 아빠, 이번엔 더 빠르게 돌아줘. 에이, 우리 공주님이 빠르게 돌려면 빠르게 돌아야죠. 분부 받들겠나이다. 아버진 어머니가 등판을 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저를 활짝 웃게 해주셨고, 그런 아버지와 절 보고서 결국 어머니도 피식, 웃으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절 앉혀두시고는 연애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숙아, 이게 누군 줄 알아? 우와, 되게 예쁘다. 누구야? 여보, 누구냐는데? 진숙아, 놀라지 마. 엄마야, 엄마. 엄마 이때 되게 예뻤지? 엄마라고? 거짓말. 진숙아, 대학 다닐 때 엄마가 아빠를 엄청 쫓아다녔어. 어떻게 했냐면, 아휴, 애한테 진짜 별걸 다 말한다. 별걸 다 말해. 이 인간아, 언제 철들래? 아, 왜 삐졌어? 여보, 화 풀어라, 어? 어머니께서는 가끔 아버지 짓궂은 장난에 짜증을 내곤 하셨지만 그래도 옆에서 아버지가 애교부리거나 혹은 화를 풀어주려고 웃긴 표정을 지으시면 금방 풀리곤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밝은 에너지만 전해주시면서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도 건강하고 티없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회라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국민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간접 경험과 실전은 정말이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신입 시절엔 정말 작은 실수 하나에도 팀장님의 호통을 듣곤 했습니다. 진숙 씨, 내가 어제부터 자료 정리해서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죄송합니다, 팀장님. 빨리 해서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혼이 날 때마다 제 옆에서 도움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인데요. 남편은 직장 내 제 유일한 입사 동기였습니다. 저보다 세 살이 많았고 신입사원이지만 일처리가 야무지고 똑부러진 것으로 회사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제가 한바탕 깨지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산의 유일한 동기였기에 저희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가끔 퇴근을 하면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가 술을 기울이면서 상사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또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싹 풀곤 했습니다. 원래 힘들 때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의지가 되고 마음이 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힘든 부분들을 모두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마음이 끌리게 됐고 남편도 저를 뒤에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그 흔한 연인 간의 싸움 한 번 없이 3년을 만난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이 저희 부모님과 엄청 비슷하셨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절 처음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넌 평생 마누라 얻고 살아야겠다.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이건 내 평생 포기야. 안 그래 여보? 아 그럼 일생일대의 복이고 말고 이게 다 우리 진철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 눈이 저 팔바닥에 달려있어봐 이런 아가씨를 데려왔겠어?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유쾌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쉽게 긴장이 풀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무척이나 반겨주셨는데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시집가서 아쉬운 기색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이내 아버지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가 둥지를 떠난다니까 조금 아쉽긴 해도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술 친구가 생겨서 좋네 자네 술 좀 하는가? 네 좀 하는 편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 집안 사이로 합격. 대합격일세. 으이구 아주 틈만 나면 술 타령이야 정말. 미안해요. 이 양반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우리 진숙이 믿고 보낼 테니까 잘해줘야 돼요. 나와 참 잘 맞는 남편 매살 유쾌하신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잘 맞는 퍼즐을 끼워 맞춘 것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참 힘든 일인데 이런 게 운명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한 명을 낳아 깨를 달달 볶으며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닌 지 딱 10년째가 되던 해 퇴사라는 큰 결심을 내리고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제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역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왔었기에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저의 뜬금없는 결심에 시부모님과 부모님은 무한한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보고 깔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잖아.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화끈하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청춘이지. 뭐든 시도해보는 거, 그거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다가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접어버리면 되는 거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상한 걸 하려고 하냐. 아서라,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 봐 솔직히 걱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두 응원을 해주시니 힘이 마구 나더라고요. 남편도 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동네 분식집 하나를 차리게 됐어요. 시내 같은 곳으로 나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오시기 편한 자리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이 끝나면 틈틈이 찾아와서 제 일을 돕곤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저의 새로운 첫 도전은 파리가 날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간간히 분식집이 오픈한 걸 보고 들려주는 학생 손님들이 떡볶이나 어묵을 먹고 가는 정도가 하루 수입의 전부였죠. 하루에 8만 원 정도 팔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친구분들도 간간히 가게에 찾아오셔서 매출을 올려주시곤 하셨어요. 어이 사장님 우리 여기 있는 메뉴 한 개씩 다 줘. 얼마나 맛집인지 맛 한 번만 보게. 아휴 딸내미 가는 가게라고 욕심내긴. 아니야 아니야 봐주지 말고 그냥 떡볶이 3인분이랑 순대 3인분, 우동 3인분하고 튀김 종류별로 한 개씩 가져다 줘. 네 주문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가게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도 그나마 가게 월세가 비싼 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근근히 장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가게 문을 연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나마 손님들이 아주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소하게 자주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숨통이 트여갈 무렵 한가한 가게로 할머니 한 분과 조금은 꾀재재한 행색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할머니와 아이는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더니 이내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동 한 그릇만 줘요. 네 두 분이신데 우동 한 그릇만 주문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예 혹시 한 그릇은 안 파나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문을 받은 저는 우동 한 그릇으로 손자랑 나눠드시려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정성을 가득 담아 우동을 만들어 할머니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할머니께서는 숟가락으로 우동 국물만 조금씩 맛보셨고 우동은 숟가락에 올려 후후 불어서 손자 입에만 넣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께서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5천 원짜리 한 장을 건넨 채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손자를 데리고 저희 가게 찾아오셔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셨고 손자에게만 우동을 먹이곤 하셨어요. 한날은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에 그 매일 오신 할머니랑 꼬마 애 있잖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대놓고 가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맨날 말 없이 우동 한 그릇만 시키시면서 음식은 손자 입에만 넣어주시고 어르신은 면발 한 가닥도 안 드시고 국물만 숟가락으로 떠드시더라. 그리고 매일 저녁에만 이렇게 오시는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그냥 내일 할머니 오시면 우리가 우동 한 그릇 더 내드리는 건 어떨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라고 하면서 말이야 저희 가게 몇 번째 손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오 당신 그 의견 괜찮은 것 같아 내일부턴 그렇게 해보자 우리 가게 매일 찾아오시는 분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남편의 의견대로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가게의 손자의 손을 잡고서 찾아와 주신 할머니께 저는 우동 한 그릇을 더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우동 두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만 시켰어요 할머니께서 오늘 저희 가게 서른 번째 손님이세요 저희 가게 서른 번째로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껜 식사 주문하시면 식사 하나를 더 제공해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서비스예요 비용은 안 받으니까 마음 편하게 드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 돈 안 받는 거 맞죠? 물론이죠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손주부 먹이느라 우동 한 번도 안 드셔보셨잖아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 행사를 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우동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와 손자에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부터 할머니께 우동뿐 아니라 소불고기 덮밥이나 비빔밥 같은 것을 내어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행사를 한다는 변명을 대고서 말이죠 음식을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 할머니께서 괜히 부담스러워하실까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음식을 해서 드리니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행사다 뭐다 하면서 음식 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행사라고 하면서 준 음식들만 해도 10만원은 좋게 넘어가겠네 내일부턴 그냥 조용히 우동 한 그릇만 먹고 갈 테니 내 몇 번째 손님이 되더라도 그냥 주지 말고 대신 다른 손님한테 공짜로 드려요 안 나보다 더 잘 먹어줄 사람 많을 테니까 에이 어르신 행사에 당첨되신 건 어르신인데 다른 손님들께 음식을 공짜로 드릴 순 없죠 그래도 어르신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희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벌써 한 달째 나 혼자 연속으로 당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에요 다른 손님들도 종종 당첨되곤 하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음식 하나 공짜로 내어드린다고 문 안 닫아요 얼마 안 하는 돈이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꾸준히 할머니께 서비스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도 할머니와 이상적인 대화를 소소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게 됐어요 할머니 손자는 몇 살이에요? 우리 민재 올해로 여섯 살이야 예쁘지? 네 너무 예뻐요 이름도 남자답고요 민재는 할머니께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수 내가 돈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 우동만 먹이는 게 미안할 뿐이네요 골고루 못 먹여서 또래 아이들보다 좀 장나 싶기도 하고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민재랑 덩치가 비슷한 걸요 게다가 아이들 크는 속도는 저마다 차이가 있대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농구선수처럼 키가 확 자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시간 저희 부부는 어느샌가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매일 오셔서 손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나름대로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주인 민재가 어찌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아줌마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아줌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작은 입에서 애교부리며 말한 민재를 보면 힐링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저희 가게 찾아오신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서비스만 받기 미안해선지 계산을 정확히 하기도 하셨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서너 번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이 그동안 절 불쌍히 여겨 서비스가 아닌데도 우동이랑 음식들을 서비스로 주신 거 말이에요 아 그건 압니다 알아요 늙은 노인네가 손주만 먹이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셨겠죠 덕분에 참 고마웠어요 이제야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꼭 언젠간 은혜 갚을 날이 올 겁니다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니 저도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뭐 사정이 있나 보지 하고 넘기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손님들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를 하던 그 순간 민재가 엉엉 울면서 뛰어와 저희 가게 문을 열고서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어머나 민재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안 일어나세요 옆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신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이제 아홉 살이 된 민재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작은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게 뒷정리를 부탁한 후 민재를 앞장세워 곧장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재가 사는 곳은 환경이 무척이나 열악했거든요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는 단칸방 알 수 없는 쾌쾌한 냄새가 풍겨오는 곳에 들어섰자마자 바로 보인 건 누워계신 할머니였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신 건 아닐까 무서운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옆에 민재가 울고 있었기에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할머니께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말 다행히도 할머니께서는 호흡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가장 먼저 저혈당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당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사탕을 자주 까드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지 않고 찬장을 뒤져 설탕을 찾은 다음 설탕물을 만들어 놓고 민재에게 할머니의 몸을 조금만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뒤 설탕물을 천천히 입 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잠시 후 할머니께서는 정신을 차리셨고 눈앞에 있는 저를 보고서 정말 수수라치게 놀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아휴,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민재가 저희 가게를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할머니가 눈을 안 뜨신다고요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라서 일단 민재 따라서 얼른 달려왔죠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내가 당뇨가 있어서 혼이 아니게 민폐끼 쪼끄만 그래 민폐라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 빨리 병원부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는 조금만 관리 잘못해도 위험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얼른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액 치료를 받고 계시는 할머니의 곁을 지켰고 남편은 많이 놀랐을 민재를 데리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와 민재의 깊은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많이 궁금했지? 왜 이런 늙은이가 저런 생때 같은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는지 아이 부모는 뭐 하는 건지 자네 성격상 물어보지 못했어도 속으로는 많이 궁금했을 게야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야 아들 셋 낳고 남편 사랑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지 아들이 셋이나 있으셨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부러워했어 어떻게 아들을 셋이나 낳을 수 있냐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우리 첫째 아들이 그때 당시 5살에 45년 전에 실종이 돼버렸거든 내가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진 거야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 실종이요? 그 당시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애들이 워낙에 많기도 했고 특히나 사내 아이들이 쉽게 없어지는 시대였어서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경찰서에 달려가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 그렇게 가슴치면서 큰 아들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나랑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하고 큰 아들만 찾고 있을 수는 없었어 둘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휴 그렇죠 남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냥 좌절하고 있을 수만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찾아다녔고 둘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키워서 태아까지 번듯하게 잘 보내놨어 그런데 내가 검은 머리 짐승을 키웠던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검은 머리 짐승을 키우셨다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남편은 7년 전에 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살아생전에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큰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말이야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놈이 평소 지 애비 아플 땐 바쁘다 뭐다 하는 핑계만 대면서 보러 오지도 않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유삼한 홀라당 챙겨 먹고선 우리 가족이랑 연락을 싹 다 끊어버렸어 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남편이 둘째 아들 큰 아들처럼 키웠었는데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싶어서 집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사까지 가버렸더라고 그 사실 알고 나니 처승에서 남편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구나 싶었지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그래서 나한테 남은 아들이라곤 막내 아들 하나뿐이었어 그래도 아들 중에선 유일하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했었지 그 애가 바로 우리 민재야 아 민재가 막내 아드님 자식이었군요 그런데 왜 할머니께서 키우고 계신 거예요? 막내 아드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민재는 돌 지나자마자 지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야 며느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열 달 동안 품은 청도 없다고 좋은 엄마가 돼줄 자신이 없으니 그만 갈라서 자고 했다더라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민재를 막내 아들이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어떻게 아일라코스 그런 말을 할 수가 다른 건 몰라도 열 달 동안 품은 적이 없다는 그 말이 나한텐 참 신기하게 들려오더라고 코숨도 지도 지 새끼니 예뻐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매정하게 아일 맡기고서 떠날 수가 있는지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막내 아들까지 큰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때까지만 민재를 잘 보사벼달라고 하고선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한순간에 나랑 민지밖에 안 남게 된 거지 저는 할머니의 속사정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께서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틈이 날 때마다 리어카를 끌고서 파지나 공병 같은 것들을 주워다 팔아서 단칸방에서 민재와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밥 하나 제대로 먹을 돈은 없었지만 손주만큼은 뭐라도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이 끝나면 저녁 7시에서 8시에 손주를 데리고 와 끼니를 때우는 것이었어요 힘들게 자식을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는 말이 딱 여기에 쓰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막내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아들이란 인간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싶은 생각이 마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남편에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여기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눈 저희 부부는 할머니와 민재를 옆에서 열심히 돕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민재는 항상 같은 옷에 다 떨어져가는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신경이 쓰여 백화점에서 괜찮은 옷 몇 벌과 새 가방을 사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 제대로 씻고 다니지도 못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민재랑 같이 시원하게 때를 밀고 오라고 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할머니는 제가 보이는 호의에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도 또 미안해하셨습니다 사장님 호의는 너무 고마운데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잘해 주지 말어 난 받는 거에 비해서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마냥 퍼지기만 하면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할머니 제가 뭐 돌려봤자고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저희랑 있을 때만큼은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민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순전히 저희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막 써서 되나 돈 보고 장사했음 여기에 자리 안 잡았죠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심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도울 테니까요 사람이 돈만 바라보면서 장사를 하면 금방 망한다는 설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눈앞의 수입만 바라보며 장사를 하기보단 사람을 위하는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가게 문을 열었기에 할머니와 민재를 살뜰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은 지 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른이 너무 나이셔서 몸이 많이 노세해진 부분들도 있었고 또 원래 가지고 계시던 당뇨질환도 악화되시는 바람에 병원과 집을 오가며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당뇨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저희 붑은 매일같이 할머니 댁에 찾아가 약을 챙겨드렸고 청소나 빨래 등 필요한 집안 일들까지도 모두 도와드렸고 이제는 중학생이 된 민재의 끼니까지 함께 챙겼어요 이런 저희 붑을 보면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거롭게 뭘 맨날 이렇게 찾아와 늙은 노인네 골방에서 소리소문 없이 죽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에이 할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정타요 저희가 할머니랑 민재를 이렇게 챙겨야지 그럼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약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는데 좋지 않으세요?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그래 자네들 덕분에 내가 다 늙어서 호강한다 호강해 매일같이 찾아와 이렇게 할머니와 민재를 챙기고 있노라면 꼭 저희 부부가 할머니의 두 번째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를 보며 사장님이라고만 불렀던 민재도 이제는 삼촌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됐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도 나이 터울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게는 가게대로 운영하면서 가정은 가정대로 돌보고 할머니와 민재까지 챙겨가면서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할머니 댁에서 식사를 차려드리는데 할머니께서 벼랑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네들이 와서 나 이렇게 챙겨줄 때면 우리 큰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해 에휴, 우리 큰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50줄이 넘었을 텐데 하늘길로 소풍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가고 싶구만 참 그게 뜻대로 될는지 원 큰아들님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이미 세월이 45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 동균이 얼굴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우리 큰아들 얼굴만이라도 보고 죽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우리 막둥이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안 골는지 지 새끼 저렇게 잘 큰 거 알면 정말 깜짝 놀랄 텐데 말이야 아이고 참 밥 먹다 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할머니께서는 잃어버린 큰아들님이랑 돈을 벌겠다며 떠나버린 막내 아드님을 진심을 담아 그리워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얼굴이라도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저희 부부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은 시대적 상황도 많이 변했고 과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전했기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께서 큰아들님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보내셔서 45년 넘는 세월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오래전 실종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백방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장기 실종자 유전자 등록 제도라는 걸 알게 됐죠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유전자 채취 및 대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제도를 확인하자마자 할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큰아들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니 무슨 수로? 저희도 몰랐는데 요즘은 유전자 채취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례들이 많대요 어쩌면 할머니, 큰아들님도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걸로 아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 저희랑 같이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에 가서 큰아들님을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리셨다고 실종 신고하시고 유전자 채취하시고 연락 기다리시면 된대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큰아들님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후 저흰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초지정을 모두 이야기한 다음 유전자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손을 잡고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자네들 아니었음 난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평생 소원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꼭 큰아들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저희는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큰아들님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길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색이 바래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큰아들님의 기억 속 할머니 얼굴만큼은 빛이 바래지 않고 계속해서 선명하게 남아있길 말이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휴대폰을 붙잡고서 계속 기다렸지만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괜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중 가장 실망하신 건 할머니셨을 텐데 할머니께서는 되려 저희에게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괜찮어 아이 괜찮어 이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대주하고 찾겠어 그래도 고마워 자네들 덕분에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래도 우리 아들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내 믿고 싶네 가장 기대를 많이 하셨을 할머니께서 저렇게 덤덤하게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시니 괜히 더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실망에 빠진 저희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기적이 뭐였냐고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할머니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망이 없구나 하며 생각하던 저의 부분 그 전화를 받고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할머니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다른 경찰서의 가족을 찾고 싶다며 똑같이 유전자를 제출했고 대조 결과 할머니와 딱 맞아 떨어졌고 2차 감정까지 진행한 결과 45년 전 잃어버린 할머니의 큰 아드님이 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걸 뒤로 안 채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와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 지금부터 제 얘기 듣고 놀라지 마세요 아이 뭔데 그래 아까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유전자랑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고요 뭐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할머니 큰 아드님 찾았대요 2차 감정까지 했는데 큰 아드님 맞는 걸로 나왔대요 할머니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큰 아드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진짜 진짜 우리 큰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가면 되는데 우리 아들 지금 어디 있대 아까 연락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2년 전에 갔었던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어서 큰 아드님 뵈러 가요 저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도 아닌데 제 심장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들리더군요 할머니께서는 계속 긴장이 되신다며 청시만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고 저희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나 너무 늙어 보이진 않나 우리 큰 아들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건데 너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봤던 할머니 중에서 오늘이 제일 예쁘세요 제가 부추게 드릴게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경찰서 안 경찰관 분들께서 저희를 알아봐 주셨고 할머니 큰 아드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니 손등에 점이 있는 걸 보니 내 새끼가 맞아 꿈에라도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솔직히 어머니 얼굴 기억이 안 났지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그때 네 나이가 다섯 살이니 기억이 안 날 법도 하지 이 애민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저희는 그렇게 눈물겨운 가족 상봉식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온전히 할머니와 큰 아드님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저희와도 인사를 했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자식처럼 살뜰하게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섯 살 때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졌다가 거기서 해외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때가 제 나이 여섯 살이었으니까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 밑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친부모가 보고 싶지 않냐고요 한때는 부모님이 절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 생각해보니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어요?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가셨었구나 한국말이 너무 유창하셔서 몰랐어요 다행히 전 한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 지냈고 그래서 이렇게 영어랑 한국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어는 조금 서툴지만요 그리고 알았어요 어머니가 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절 잃어버렸을 때가 1970년대 후반이었으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절 애타게 찾았을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요 네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젠 기적처럼 다시 만나셨으니 지금 잡은 그 두 손 꼭 놓지 않길 바랍니다 감격에 겨운 듯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큰 아드님을 보면서 저희도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드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보였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아드님을 보니 평생 두 분의 소원을 풀어드린 것 같아 그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눈물겨운 가족 상봉식을 마치고 한 달 동안 할머니와 첫째 아드님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 곳곳을 다니며 어린 소녀처럼 아드님과 팔짱을 끼고 다니시는 할머니를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아들 자랑한다며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가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첫째 아드님이 운명처럼 제외하고 27일이 되던 날 할머니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막내 아드님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안은 완전 한바탕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군요 막내 아드님은 그동안 신병을 비관해 지방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안 좋은 생각도 했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홀로 손주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께 부류를 저지른 것 같아 세상에 다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큰절을 하며 펑펑 울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자식들을 둘 다 만나게 되셨으니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 날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 민재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막내 아드님이 저희 가게로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아직 가게 문 열기 전이지 우리 들어가도 돼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휴 할머니 듬직한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있으니 너무 부러워요 이게 진짜 격경사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니야 다 자네랑 자네 남편 덕분이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할머니와 저는 서로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그동안 저희 어머님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꼭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휴 사례라뇨 저희는 할머니가 이렇게 두 아드님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감사한걸요 그러니까 사례는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몇 년 전에 말했지? 언젠간 꼭 은혜 갚는다고 자네 없었으면 난 우리 아들들 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었을 게야 그러니 작은 거라도 받아주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네 자네는 내 인생을 바꿔준 그런 사람일세 결국 저희는 할머니와 아드님의 성하에 못 이겨 1억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돈 꼭 좋은 데 쓰도록 할게요 그 이후 저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에 무료로 노숙자분들이랑 동네 어르신들께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아주 부족할 정도로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계세요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달에 두 번씩 봉사를 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함께 살면서 그렇게 할머니 건강을 챙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재도 제 아빠가 돌아와서 그런지 더 웃음도 많아졌고 장난기도 많은 개구쟁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 가게에 놀러오시면 큰 아드님과 영상통화를 하시는데 한 번 통화를 시작하면 30분은 기본으로 통화를 하세요 아마도 제 앞에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거겠죠? 아이고, 우리 큰 아들 밥은 먹었어? 예, 어머님. 어머님도 드셨어요? 그래, 난 먹었지. 난 여기 분식집에 왔어 여기가 내 아짓은 거 알지?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 아무튼 고생하고 다음 달에 한국올대 또 보자, 내 아들 네, 어머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알러뷰 이렇게 제 앞에서 사랑한다고도 말하시는 모습을 보면 연세만 드셨을 뿐이지 이팔 청춘이신 것 같아요 전 이런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있다면 큰 아드님이 장가를 가는 거라고 하네요 하긴 50이 훌쩍 넘었으니 그러시겠죠 첫째 아드님도 좋은 뵙을 만나고 막내 아드님, 할머니, 민재,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하루를 보냈더라도 내일은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절망하고 있지만 말고 힘을 내서 다시 내일을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무너지지 마시고 다가올 내일과 어쩌면 내게도 찾아올 기적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